여러분 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오늘은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휴가경 해서 고울로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일단 고울 일주일 살기를 할건데 고울 맛집, 고울 액티비티, 고울 숙소, 항공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저랑 같이 고울 여행해요. 저거 뭐지?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지? 다음 주에 만나요. 첫 번째는 정말 맛있다. 다음은 아내의 미디어초. 한 번 더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아, 여기다.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안녕.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 나 이거 한 번.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가. 까고. 오, 셔틀이 있네요. 오, 이 늦은 밤에도. 감사합니다. 오, 이 자리입니다. 오, 이 자리입니다. 오, 무. 오, 예쁘다. 집사2장 지금 도착했는데 워밋 히트도 엄청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객실이 깔끔해요 오션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어두워서 안 될 때 오션뷰라고 웰컴 투 비 그램 내일 여기 해가지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션뷰 킹사이즈 말고 퀸 레드가 두개 오늘은 밤이기도 하고 바로 퇴근하고 와서 바로 기절 바로 셔틀이 와서 편하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말이죠 저는 그러면 내일 교식 먹고 수영하고 다이빙 수업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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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나는 이 손이 안에도 잘 쉬어져요 어? 던져 던져 네 너 던져? 던져? 던저라스 던져? 노던네 아아 아 Southeast 더 바다 색깔이나 대박이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프로 들고 가보자구 이들이 felt 손에 심지어 아 눈에 담아야 돼 워어어어어어어어어 이 브랜드에서는 이 카약이랑 이 패들 보트랑 투명 카약을 무료로 빌려줘요. 대박. 너무 예쁠 것 같아. 비그랜드에 시간마다 소트를 있어가지고 소트를 타고 알로하트 가볼게요. 땡슈. 너무 예쁜 것 같아. 알로하 비치에 도착을 했어요. 알로하 비치에 도착을 했어요. 알로하 비치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주변에 코로나에 있는 졸림이, 먹을 것들 다 여기 있어요. 까맣네. 여기가 바로 알로하 비치. 너무 예쁘다. 크림 같아. 너무 예쁘다. 아주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지회로 와요 구독